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저희 덕베이스에 입구되어 있는 LG 3005 로스코 베이스 사운드를 다시 한번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무게 자체는 상당히 가볍고요. 로스코라는 악기 자체가 워낙 핑거와 미들 음역대가 고르게 나면서 안정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한때 로스코를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너무나 훌륭한 베이스입니다. 악기가 악기 시장이 너무 가격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악기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염베이스의 300만원 초반에서 구할 수 있는 오염베이스 하이엔드 중에 정말로 선택의 폭이 많이 없어졌는데 로스코베이스가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지금 팬더 프로페셔널 오연이 40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악기는 훌륭한 악기지만 이 악기 자체의 어떤 퀄리티나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소장가치도 있고 일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애쉬바디의 로즈우드에 되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고요. 일단 사운드 샘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이 로스코베이스의 묵직한 베이스 톤을 보시면서 오염베이스를 한 대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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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